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 브랜드 ATC라는 브랜드의 SCM7 앞으로는 줄여서 ATC7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묵세프이고요. 밀폐형 타입입니다. 중역대의 밀도감 있는 소리, 진한 소리로 상당히 유명한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완전 초기형인 구형 모델과 오리지널과 이 사진에 보이시는 V2 모델 두 개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약 시간 차이는 10년 정도 간격이기 때문에 구형 모델, 오리지널 모델의 경우는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초소형 계열들의 35A, P3 ESR, 모니터 오디오 스튜디오 2, 기타 등등 소형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속에서는 적지 않은 비중으로 구형 밀폐형 스피커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쟁류의 스피커들 중에서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쪽인데요. 일단 스펙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잠깐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메리트가 있는 스피커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측면 특징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형 북셀프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묵직한 좋은 만듦새를 대체적으로 잘 지니고 있고요. 소리 성향은 중역대를 중심으로 한 매력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위치는 영국제이긴 하지만 약간 현대적인 성향, 수출을 좀 더 목표로 했다고 할까요? 전형적인 브리티시 사운드와 연결점은 갖고 있지만 약간은 다른 그렇다고 아메리칸처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추천 장르는 저는 재즈나 클래식 수편성이나 보컬 쪽 추천드리고 싶고요. 현악기에 좀 강점을 좀 많이 갖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매칭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소형기지만 구동력이 좋은 앰플을 필수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타의 DC 제품 중에서는 가장 작은 크기인 만큼 그나마 좀 쉬운 편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고역이 쭉 뻗지도 해상력이 우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매력적이에요. 고역이 맑지도 않고 트여있지도 않고 해상력이 좋지도 않고 저역이 충분히 잘 나오지도 않은 그런 제품인데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 측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니터적인 스피커라든가 액티브 스피커에서 이렇게 딱 잘 잡힌 류의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뉴티럴하다고 할까요? 이런 보편적인 스피커들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진하고 밀도감 있고 매력적인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TC7은 가장 작은 모델인데 10도 있고 11도 있고 19도 있고 20도 있죠. 이런 류의 스피커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데 ATC 스피커의 중역도의 밀도감 있는 맛은 가장 작은 기종이지만 상당히 잘 구현을 해냈다. 엔트리지만 중급기 혹은 상급기와의 격차가 대단히 크지 않은 스피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스케일 자체는 좀 작고요. 규모가 작아서 작은 만큼 거꾸로 ATC 구형 계열들이 고역에서 해상력이 좋지 않고 트임맛이 좀 적은데 ATC7은 오리지널 완전 구형이나 지금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V2나 고역에서의 답답함이 상대적으로 적은 면은 좀 규모가 작은 데서 얻어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토털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 ATC7이 그나마 20이나 100 같은 모델에 비해서 보편적으로는 조금 더 ATC의 성향 중에서는 호불호가 좀 덜 갈릴 타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은 이제 오리지널에서는 완전 전형적인 박스 디자인에서 그릴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V2 모델에서는 전면 베풀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블랙 베풀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일반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비파 유닛이라고 알고 있는데 2에서는 비판지 자산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3는 확실히 자사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일단 원하고 투하고의 느낌 차이가 10년이나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느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V2하고의 큰 차이를 못 느꼈고요. 우퍼가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한 듯한 느낌. 압축되어서 에스프레소 있게 딱 고압으로 뽑아져 나오는 그런 류의 소리 부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소리를 내줍니다. 규모가 크기가 작은데 밀평형인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는 중저역이 상당히 잘 나온다는 느낌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역이 우수한 기종은 절대 아니고요. 저역은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 청감상 그냥 보편적인 고성능 스피커의 제대로 된 저음을 느껴보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중저역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밀히 저는 중역까지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듦새 좋아요. 딱 각이 잡힌 그런 느낌을 오리지널과 2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3에 와서는 약간의 사이드 부분에 라운드를 살짝 준 모습으로 살짝 변화가 되었습니다. 구형 모델도 사용했을 때 제가 블로그 리뷰를 했을 때 사용했던 사진들 갖고 있어서 구형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형 10년 전에 제가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사용했고요. V2 쓰고도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나 종합적인 너에서 서브로서 자기만의 고유한 컬러를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기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리지널도 박스 디자인이라 V2나 V3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예쁜 것 같은데 디자인은 그야말로 디자인이나 컬러는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부분이 3버전 지금 현행기가 됩니다. 우퍼는 계속 자사제가 되는데 스피커까지 우토이터까지 자사제가 확실히 변경이 된 기종이고요. 오리지널을 제가 PC파이로도 썼었는데 PC파이로는 괜찮은 그냥 무난무난한 고유의 아주 그런 느낌을 책상파이에서는 제가 당시에 좀 약한 앰프를 썼기 때문에 그냥 준수한 느낌이었고요. 약 4, 5평 정도 되는 방에서도 큰 사이즈의 기종들을 썼지만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V2에 와서는 일반적인 작은 공간에서 쓰고 있는데 충분히 좋아서 공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3평에서 5평 정도 사이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계열 쪽에서 좀 더 어울리고요. 그리고 앰프가 구동력이 좀 어려운 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스피커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AVI S21 또는 구형 제품도 있거든요. AVI가 ATC 패시브, AVI의 앰프도 구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ODM 방식으로 AVI 사이에 앰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S21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앰프인데 이 앰프와의 상성 충분히 좋습니다. 구동력에 있어서 특별히 큰 아쉬움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아주 당연히 고성능 분량으로 더 밀어준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SCM7 정도에서는, 북셀프루에서는 인티에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집지 않은 인티 앰프로는 그냥 괜찮은 정도의 인티 앰프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는 걸 조금 예상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별로였어요. 저는 그리고 사이러스도 2 단독으로 썼을 때는 조금 별로였고요. 그냥 별로라는 표현이 아니라니까 평이했고요. 사이러스 2에다가 PSX 물려줬을 때 이제 그래도 좀 상당히 괜찮다. 여기까지는 SCM20 정도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 구성에서도 괜찮지만 풀구동이 되는 느낌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SCM7에서까지는 7이나 10, 10일까지는 어떻게 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앰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앰프들은 직접적으로 좀 한 번씩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스피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장점 부분 쪽에서의 내용에서 약간 단점 쪽으로 좀 가보면은 결국에는 구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앰플 하면 포기하는 게 차라리 편하다. 하지만 구동이 되는 앰플을 갖고 있다면 꼭 한 번 들어보셔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중요하게 강점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고효과 자격이 좀 빠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이 대단히 우수하다라는 건 진짜 상당히 초고가의 하이엔드 제품들이 아니고서는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조금 빠질 수 있다. 그 강점이 약간 강점까지는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상당히 편해요. 많은 오디오 리뷰들이 장점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쪽에서 조금 반대적인 밸런스 있게 두루두루 양쪽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를 유도하거나 이런 리뷰가 제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밀도가 의미는 중력이 결국에 매력적이지만 쭉 뻗지 못하고 자격도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약점 악기는 V2와 오리지널까지는 좀 피아노도 들어가고 현대 악기, 오탈렐됐네요. 그리고 미디라든가 이런 가공적인 소리에서의 약간 아쉬움이 있고 속도가 빠른 이유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앰플 쓰고 좋은 스탠드를 사용하는 것을 꼭 좀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우수한 스피커로도 탈바꿈이 되는 스피커다. 그래서 비추는 결국에는 스케일이 결국에는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타의 ATC 나머지 10, 11, 19, 35, 20, 40, 50, 100, 150 이렇게 라인업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가장 작기 때문에 스케일은 조금 더 작다고 봐야죠. 그리고 성악이나 맑고 디테일이 많은 류의 장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ATC는 모니터링 스피커를 의외로 상당히 표방하고 있는 스피커 브랜드인데 저는 비추 쪽에서 모니터링용으로서 추천 쪽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비추 쪽으로 비추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음악 감상용으로서의 가치가 가장 우수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밸런스형 스피커를 필요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별로 것 같고요. 저역재생능력이 아주 중요한 경우에서도 저역재생능력 스피커 자체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앰프로 밀어줘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 시세는 V2 기준으로는 80에서 95만원 정도 사이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보는 주간평가 등급, 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에서 저의 평가는 소형 북세프 스피커 원료에서 A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고 두루두루 만족할 수 있는 오디오 오래 하신 분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이게 보급형 엔트리급 스피커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오디오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만족하기가 어려운데 LTC는 지금까지 써보지 않으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7, 10, 20, 100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7은 가장 저렴하고 무게도 가기 때문에 LTC에서 맛을 충분히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LTC를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백문이 불여일청이죠. 한 번은 꼭 들어보셔도 될 만할 것 같고 특히나 앰프가 없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비추 앰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비추 앰프를 좋은 앰프를 마침 딱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꼭 한 번 들어보시면은 메리트를 좀 느낄 수 있는 보컬에서의 그런 진한 맛 현악기에서의 그 특유의 울림의 깊은 맛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음 영상 결과 지금 맨 뒤쪽 링크에다가 저희 정보나 덧글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녹음하신 거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제가 비슷한 기종들 최근에 리뷰 많이 했거든요. 그것들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